안녕하세요 큐스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2부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법을 몇 개만 추려보자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거죠 주어가 있어요 좀 길어요 동사를 나중에 만났어요 그러면 동사의 수일치 그리고 능동태 수동태 파악하는 거 요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조금 발전시켜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한번 봐볼게 문장의 맨 앞에 접속사 주어 서술어 이런게 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어와 서술어가 나올지 아니면 동사부터 나와서 명령문의 구조를 쓸지 이런거 은근히 우리를 짜증나게 할 수 있어요 막상 시험에 나오면 시험엔 보통 어떻게 나와 이 친구를 변형해서 출제할 수가 있다는 말이야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게 나왔어 접속사 주어 동사가 나왔어 그러면 너는 절대 문장 전체의 주인이 될 수 없어 너도 하나의 절인건 맞지만 너는 종속절이니까 여기 이렇게 주절의 서술어가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돼 이게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도 있어 주어 서술어가 이미 있어 그리고 여기 접속사가 있어 그런데 이 접속사 안에도 누가 있어야 돼 주어 서술어가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이럴 수 있지 이걸 누가 몰라요 바보같은 선생아 이럴 수 있는데 야 생각해봐라 여기 접속사 뒤에 주어가 좀 길어 중간에 막 이것저것이 끼어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도 이 동사에 뭐를 수하고 능동태 수동태 이건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 내신 영문법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하나만 집으라고 그러면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혹은 주어가 없어 서술어 그래도 나와야 돼 그렇죠 그리고 주어 서술어 종속절에 주어 서술어 이거야 이게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친구도 있겠지 아니 나는 이게 중학교 때부터 너무 몸에 배어서 이게 쉬운데 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런 학생이면 박수 근데 보통은 대충대충 해석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보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왔다고 개판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를 잘 못하는 거거든 대충 이제 비벼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가야 돼 뭐는 내신은 그렇다 알겠죠 이 외에 나머지 잡스러운 문법들도 탁 해서 우리 파트 2 신나게 화끈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울게요 첫 문자 보겠습니다 amazing facts about hand gestures 손동작에 놀라운 어메이징한 그런 사실들 이렇게 사실 놀랍지 않은데 놀라는 척 하면서 한번 가보자고요 do you know 알고 있니 여러분들 방법을 얘기할 때 how to how to how to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투부정사하는지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뭐뭐 하는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좀 더 쉽게 하려면 뭐뭐 하는 방법 이렇게 해도 돼요 쉽죠 그래서 how to speak with your hand 손으로 어떻게 인사하는지 알죠 알죠 여러분들 뭐 이러면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 욕하는 것도 저번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죠 갑니다 in fact 사실은 말이야 using appropriate hand gestures usually increases the effectiveness of your messages by 60% 이렇게 나와있어 그치 야 주어가 누구지 어 맞아 using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봐 이것도 동사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using이 주어예요 이러면 사실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해 정확히 말하면 동명사 구가 주어는 거지 계속 가족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부사 나오고 보통은 증가시킵니다 주어가 길어 짧아 길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수일치 지겨워도 여러분이 기계처럼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손동작을 적절하게 appropriate hand gesture를 사용하는 거는 증가시킵니다 효과를 잠깐만 동사 뒤에 목적어를 써야 되니까 품사를 명사로 바꿔야 돼 그래서 effectiveness가 들어가야 된다 알겠지 너의 메시지를 60%로 바꾸는 게 아니라 60%만큼 증진시키는 거야 그래서 차이를 나타내는 전치사 by가 들어갔지 손동작만 쓰면 60% 향상이야 계속 갑니다 study showed 연구가 밝혔다 잘 바꾸면 지금 봐봐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 이렇게 주어하고 서술어 한 다음에 접속사가 나오면 신경을 써 달라 왜 접속사 안 해도 주어 동사가 또 있거든 그런데 너 이거 기억이 날 거야 선생님이 야 이거 that도 접속사인데 while도 접속사야 그래서 색깔 다른 while 접속사 한번 써볼게 한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뭘 보여주고 있냐면 the least favorite speaker 가장 인기가 별로 없는 발언자 가장 인기가 없는 강연자에요 한 series of lectures 1년의 강의에서 애들이 아무도 강의 안 들어요 저 사람 강의를 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least에요 the least the least 더 꼭 써야 됩니다 최상급이라서 이런 사람이 사용했다 average of 평균 272개의 핸드 제스처를 사용했다니까 별로 사용 안 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during 뭐 하는 동안에 전치사죠 그들이 말하는 동안 their speech 동안 이거 전치사니까 day speak 이라고 하면 틀려요 알겠죠 그 동안 이렇게 해서 접속사 주어 동사 나왔는데 하얀색 접속사의 주어 동사는 이제 나와야 돼 그 대신에 가장 favorite 사람들이 좋아했던 가장 인기 있었던 스피커는 사용했다 an average of a 465 핸드 제스처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오 이거를 많이 사용할수록 인기가 있는 거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대절이 이렇게 길어요 그죠 이 안에 누가 속 들어가 있는 거야 while 이라는 while 이라는 절이 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구조적으로 눈에 탁 들어와야 됩니다 아니 그렇지 않으니까 야 봐봐 이러면 안 돼 이걸 누가 틀려요 이 바보야 이러지 마 만약에 학교에서 얘를 봐봐 이렇게 되면 선생님 이게 해석이 대충 되는 것 같기도 분사구문인가 이러면 안 된다고 지금 대절에 주어 서술어가 여기까지만 보면 아직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분사로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어 서술어를 찾아라 그러면 찾았어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이거 서술어를 바꼬측에서 출시할 수 있다라는 거라고 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왜? 내신 과정이니까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이런 애들이 있긴 해요 저 잔소리 진짜 마지막 잔소리인데 공부 못하는 애들 특이 있어 내신 못하는 애들 특 뭐야? 문제 많이 주세요 문제 주면 빨리 풀 수나 있고 문제 줬더니 하나 푸는데 2분 걸려 답답한 거죠 내신 문제를 하나 풀면 20초에 풀어야 돼요 하나 드리면 2분 3분씩 꺼낸다고 하나 가지고 막 고민해 문제는 뭐야? 쓰레기인 거죠 그때부터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여러 번 읽는 게 문제를 100번 1000번 푸는 거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마지막 잔소리와 함께 계속 가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잔소리하게 돼요 성격이야 이거 보니까 못 고쳐 보자 that's almost double 거의 두 배다 여러분 거의 할 때는요 almost 이렇게 읽어줘야 됩니다 읽을 때 보세요 almost 거의 아래 깔리겠죠? most 하고 갑니다 you born 너는 타고났다 you born이에요 타고났어요 speak with your hand 손을 써서 말하도록 타고났다 natural하다 이것도 여러분 딱 보세요 구조 구조 봐 research and found 연구자들은 밝혔다 연구자들은 이미 밝혀냈다 한 다음에 that이니까 난 접속사 주어동사를 쓸 생각이었는 대 주어는 찾았는 대 누가 나왔어? 후 가라 봤어요 야 이거 오래간만에 관계대명사가 나왔습니다 그죠? 관계대명사 보세요 후부터 과로 한번 쳐볼게요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예요 누구를 꾸미고 있어요? 앞에 있는 인펀치 꾸미고 있죠 노란색으로 이 관계대명사 안에 있는 것도 구조분석을 해보자 사용한다 더 많은 손 제스처를 그죠? 18개월 나이에 천천히 사용한다 더 많은 핸드 제스처를 18세 나이에 한 다음에 어디서 끌어? 여기 have a greater language 여기 있잖아 그죠? 여기 동사 앞에서 끊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봐 얘가 동사지 그럼 너 선생님이 후 밑에다가 무슨 단어를 쓸 것 같아? 그렇지 주어 역할이야 use의 주어 역할이고 주격관계대명사 그럼 봐 봐봐 선생님이 지금 봐봐 주관 대라고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지 그럼 내신의 센스가 있는 애는 무슨 생각을 해? 어 주격관계 대명사가라면 그 뒤에 있는 동사의 선생님이 수일치까지 살펴보라고 했어 이게 지금 기계적으로 안 나온다 손바닥 덜어 너 마빡 때려 마빡 때려 때렸어? 어 보자 인펀치가 복수니까 후두 복수인 거야 그래서 동사에는 S를 안 붙이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리고 인펀치에 서술을 두고 해보죠 그러니까 이것도 해체 쓰시면 안 되는 거죠 그치? 좋아 해석 한번 갑니다 연구자들을 밝혔다 뭘 밝혔냐면 애들이 뭐 하면 더 많은 손동작을 18개월 나이에 사용하면 더 높은 언어 능력을 later on 나중에 쭉 갖게 되더라 이걸 밝혔다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치? 여기 됐 부터 끝에까지가 됐절 목적어점이 되는 거고 그 안에 누가 숨어있어? 후가 숨어있다라는 거죠 됐지? 좋았어 아래로 갑니다 hand gestures make people listen to you 손통작은 만들어 사람들 뭐하도록 너에게 경청하도록 여러분 이 만들다라는 메이크는요 제작하다로 거의 안 쓰여요 그죠? 고등과정에서는 제작하다가 아니라 다 누구를 뭐하게끔 시키다 누구를 뭐하게끔 변화시키다로 쓰인다고 우리가 그럴 때 보통 우리가 사역동사 일을 시키는 동사라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사역동사 메이크는 이 목적 보호자리에 투 부정사 쓰면 틀려요 원형 부정사를 써야 돼요 원형 부정사를 써야 돼요 동사 번역 투 쓰면 틀린다 그지? 얘가 시험에 나올 것 같진 않았는데 아래 읽어보겠습니다 gestures make people pay attention to what you say 구조분석 갑니다 손동작은 만들어요 사람들이 뭐하도록 이거 보호인데 여러분 동사를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가족이 또 길게 나옵니다 이렇게 가족이 길죠 pay attention to 집중하도록 주목하도록 만들어 뭐해 what you say 또 이런 애 있어 네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것도 무엇이라고 해석하는 애가 분명 우리 반에도 있을 수 있다 우리가 1등급을 지향하는 특별한 말이지만 야 이봐 이걸 의문사로 쓰려면 앞에 서술어가 뭐해야 된다 그랬어 내가 궁금하다 물어보다 알다 모르다 궁금하다 물어보다 알다 모르다 궁금하다 물어보다 알다 모르다 다시 말해 불확실한 서술어일 때만 의문사로 쓰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뭐라고 해석한다고 그랬어 내가 그것 관계대명사라고 그랬잖아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고 그랬잖아 구조 분석하면 네가 말하는 그것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근데 앞에 명사가 아니라 전치사가 나와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위치 같은 보통의 관계대명사를 쓰면 안 되고 명사처를 만드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을 쓰는 거지 그쵸 두 가지 알아야 돼 사역동사야 원형 써야겠네 그리고 전치사 뒤에야 death을 쓰면 안 되겠네 위치를 쓰면 안 되겠네 이거를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계속합니다 아무튼간에 죄수처럼 너를 집중하게 만들어준대 갑니다 they are not just extra movement not just not only 하고 비슷합니다 단지 그냥 추가적인 몸동작이 아니야 뭔데 그러면 they may actually be a very important part of a speech 그들은 아마도 사실상 매우 중요한 연설의 일부일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죠 쉽죠? 갑니다 we can't help it 이라는 표현이 나왔다 여기서 급질문 들어갑니다 제가요 이 can't하고 함께 쓰이는 help은 누구하고 비슷한 뜻이라고 그랬죠? 그치요 avoid하고 비슷한 뜻이라고 그랬잖아 get help은 can't avoid하고 비슷하단 말이야 이걸 피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have no choice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뜻이야 그치? 좋았어 hand gestures come to us 그리고 나왔잖아 손동작은 우리에게 온다 즉 손동작은 저절로 나온다는 얘기야 naturally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just try not to use gestures at all while speaking 해석은 쉬워 그치? 그럼 맞춰봐 내가 지금 읽은 문장에서 뭘 설명할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아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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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부터 나왔으니까 명령문이구나 당연히 설명하겠죠 그쵸? 이게 ing로 바꾸면 틀려 근데 두 번째 거는 이거야 try to use 여러분들 이게 투 부정사가 있잖아 그래서 노력하다라는 말인데 어떤 식으로 부정하냐면 투 부정사는 바로 앞에서 부정해야 돼 그래서 이 부정어의 위치도 중요해 not to not to not to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있네 밑줄 여기서 한번 설명해볼까? while 접속사 맞지? 이걸 오리지널로 설명을 하면 이거죠 while you speak 네가 말하는 동안 어 여기 있네 같은 거야 같은 건데 선생님이 왜 이렇게 했나요? 명령문의 주어는 사라졌지만 사세히 보면 뭐가 있어 you예요 you 너 뭐뭐 해라 이거야 여기도 you가 있으면 어때요? 중 복 중투도 복 그렇지 않아? 중복이야 초복 말복도 아니고 중복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지우고 ing 붙여서 분사고문을 썼다 근데 여기서 넌 진짜 조심해야 될 건 뭐야 그럼 선생님 while 스픽은 안 되나요? 되겠냐? 되겠어? 주어가 없는데 되겠어? 안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while 스피킹을 쓰거나 while you speak while you speak 이렇게 해야 된 다음 응? 알았어? 야 이게 분사고문이구나를 네가 식별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근데 그냥 이거를 동사만 딱 쓰면 틀리구나 이거를 네가 잡아채줘야 된다고 좋았어 갑니다 you may find that is almost impossible 너는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라는 거죠 야 뭐가 불가능해 근데? 물론 우리의 학교 스타일상 디스가 가리키는 걸 알맞게 써보세요 뭐 이렇게 잘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대비해서 밑줄 한번 쳐본다면 뭐가 불가능한 거야? 이거지 다짜고짜 외우려고 하지마 생각해 너 다짜고짜 외우면 너 시험날 어떻게 쓰는 줄 알아? 납 빼고 이렇게 쓴다? 납 붙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이러고 있어 생각해 생각 네 스스로 그치? 이건 말할 때 제스처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거는 불가능한 거야 그치? not to use 여기서부터 가야 돼 갑니다 제스처링 helps listeners remember your main point 그러니까 동작하는 게 돕는다는 거야 누가 뭐하도록 청취자들이 기억하도록 너의 주요점을 그치? 여기는 to remember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help가 동사였으니까 갑니다 정말 기억력을 높여주는지 한번 볼게요 야 이거 주어 이거 또 ing로 시작하고 있다 이거 동사의 수일치 생각해야 돼요 using hand gestures while you speak that only helps people remember what you say but it also helps you speak more quickly and effectively 갑니다 사용하는 거예요 손동작을 뭐하는 동안 네가 말하는 동안 이니까 while speaking으로 바꿔도 되죠 지겹죠 이제 not only helps 이렇게 동사고 이 친구 여기서부터 저까지가 쭉 주였는데 여기서 이런 애가 있어 제가 평소 같으면 수일치 잘 맞추는데 이거 not only가 있어가지고 내가 헷갈렸다 야 야 이거 부사잖아 부사 없으나 마나 문법 문제 풀 땐 부사는 없으나 마나 왜 첨부하는 말이 부사니까 없으나 마나야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동사의 수일치 해줘야 돼 조심해 얘가 사람들이 뭐 하도록 이게 지금 목적이고 이거 보호예요 근데 봐봐 동사를 갖고 보호했었으니까 또 가족이 길어 얼마 안 보아 에싸이 네가 한 말 네가 말한 것을 잘 기억하게 도울 뿐만 아니라 또한 도와 누가 뭐 하도록 네가 말하도록 어떻게 말해 더 빠르게 더 효과적으로 말해 쉽지 가보자 끝날 때가 막 다가오니까 내 기분이 막 좋아요 수업 듣는 니들이야 기분이 좋겠냐만은 기왕 하는 거 얘들아 좀 신나게 해보자 non-verbal explanations help you understand better 볼게요 비언어적인 설명이 도와요 당신이 understand better 이게 되게 웃긴 게 지금까지는 내가 이런 걸 사용하면 듣는 사람이 더 잘 이해하는 거였잖아 얘는 좀 포인트가 달라요 내가 뭔가를 explaining something 뭔가 설명할 때 내가 손동작 발동작을 쓰면 내가 더 이해가 잘 된다는 내용이야 좀 다르지 그지? 비슷하다고? 볼게 one study found 잘 봐 다시 얘기한다 주어 동사 뒤에 접속사 나오면 너 여기 주어 서술어도 잘 찾아야 돼 여기 너 이러면 안 돼 또 선생님 이거 동사 여기 있네요 주어 여기 있고 와 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들다 헷갈릴까 봐 뭐겠고 지울게요 학생을 어떻게 만들어? 야 너 조물주에 학생 만들 수 있어? 안 되잖아 이거 만들다가 아니라 뭐뭐 하게끔 시킨다 뭐뭐 하게끔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렇게 주어 표시를 해도 얘는 이렇게 긴 거야 가족을 데리고 다녀야 돼 누가 뭐 하도록 학생이 사용하도록 학생이 사용하도록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 아 이거 또 동사로 만들었네 동사로 만들었어 그지? 그러면 사용하자는 절대 혼자 못 나온다고 누가 뭘 사용하는지를 해야지 뭘 사용하는지 제스처를 사용해 그런데 여기서 아직 안 끝나 언제 사용하는데 계속 하는 거야 와 1 explaining explaining 설명하는 동안 뭘 설명해? 아직 안 끝났죠? 더럽게 길죠? 뭘 설명해? how they solve math problems 어떻게 그들이 수학문제 너 이거 어떻게 풀었어? 설명하면서 손동작 발동작 해봐 이렇게 시킨 거라고 여기까지가 지금 뭐야? 주어야 제가 일부러 여기 use부터 여기 길어지는 요 녀석도 일부러 색펜으로 해본 거라고 한 방에 돼요 다시 한번 가보자 once thirty found 한 연구를 밝혔어 뭐를 밝혔냐면 making student 학생들을 뭐 하도록 시키는 거야? 사용하도록 시켰어 뭘 사용하도록 시킨 거야? gesture를 while 뭐 하는 동안 explaining 설명하는 동안 뭘 설명해? how 어떻게 they solve math problems 어떻게 수학문제를 풀었는지를 주어가 누구라고? making이야 making 동사가 아직 없어 그러니까 주어랑 동사랑 지금 겁나게 멀잖아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 처리를 잘해줘야 돼 다행히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수일치까지는 안 봐도 되는데 이거는 꼭 뭘 해줘야 된다고 동사 형태를 써줘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 그치? 이걸 내가 학생들 영작을 조금 시켜봤거든요 잘 못하더라고 왜? 여기 유즈부터 엄청 길어지잖아 이걸 사용하게 해 뭐 하는 동안 설명하는 동안 뭘 설명해 어떻게 수학문제 풀었는지 그치? 좋았어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도 갖고 와서 설명해 볼게 while 이라는 친구도 while day explained 원래 이걸 거야 근데 앞에 학생들이 있으니까 지운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i인지 붙인 거라고 분사고문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잘 봐 while explained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런 게 어려운 거야 이걸 잡아내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주어 없이 그냥 동사만 쓰시면 안 돼요 접속사 뒤에 좋아 이건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계속하죠 아무튼간에 너 수학문제 풀 때 반드시 손동작을 사용해라 라고 강제로 시킨 게 도와대 누구를? 학생들 뭐 하도록? 배우도록 이것도 동사해 갖고 있었으니까 길어요 뭘 외워? 문제 해결 과정을 더 분명하게 배워 됐어 좋아 이건 출제 가능성이 있다 꼼꼼하게 구조 분석을 해본다 갑니다 제가 시간들이고 공들여서 설명한 건요 어떤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주 높은 확률로 내가 설명한 거랑 너랑 똑같이 설명할 수 있으면 너는 1등급 나오는 거야 갑니다 useful hand gestures 유용한 손동작 한번 보자 정말 재미없어 나도 알아 중요한 것만 할게 hear hear는 주어로 쓸 수 없죠 부사니까 주어는 여기 복수용 주어라서 동사가 r가 됐어요 그렇죠? 여기 어떤 picture하고 description 묘사가 있다 그림과 어떤 묘사가 있다 뭐에 대한 손동작에 대한 잘 봐 동사임이 있어요 동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동사의 과거형처럼 생겼지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과거 분사예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보기 어려우니까 여기다 써볼게 사용되는 이렇게 하는 거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되는 어디서? 영어를 스피킹 말하는 나라에서 그렇죠? 좋아요 봅시다 효과적인 몸동작은 만들어 너의 말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어 잠깐만 우리 표현으로는 강력하게 이렇게 부사어지만 영어는 영어의 눈으로 봐 뭐가 강력해지는 거야? 만드는 과정이 강력해 아니면 말이 강력해 말이 강력하지 명사를 설명하니까 형용사를 써야 돼 갑니다 practice them 연습하세요 그리고 be a great speaker yourself 그렇죠? 위대한 대단한 연설가가 되세요 스스로라는 말을 해석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생략해도 되는 제 귀 대명사는 생략해도 말이 되는 제 귀 대명사는 무슨 용법이다 강조 용법이다 아 근데 이제 이럴 수 있어 얘가 밑줄 쳐놓고 다음 제 귀 대명사는 무슨 용법입니까? 그렇게 문제를 내진 않아 출제가 안 되거나 아니면 유로 나오거나 그러겠지 유로 그럼 틀려요 유 쓰면 안 돼 yourself 이렇게 해야 돼 봅시다 이제 그림과 함께 뭔가를 나타내는 제스처를 배울 거야 빨리 빨리 해보자고 문법적으로 중요한 것만 한번 같이 해보자 when you say a number 네가 숫자를 얘기할 때 어? 어? 우리 이런 스타일 많이 봤는데 when 접속사 주어동사 한 다음에 문장은 어떻게 나와야 돼? 주어동사부터 나오거나 아니면 동사부터 나오거나 그렇죠? 공통점 뭐야? 서술어는 최소한 무조건 하나는 갖고 있어라 이건 보통의 문장이고 이건 뭐야? 명령문이라는 거지 그럼 너 같으면 어떻게 출제해? 이 명령문 여기다가 ing 같은 거 이상한 거 막 집어넣는다고 분석 능력이 없으면 틀려 그렇지? 가보자 네가 숫자를 말할 때 보여줘 corresponding number with your finger correspond 여러분 respond는 대응하다 응답하다잖아 그렇지? 응답하다 응대하다 그래서 corresponding은 서로 대응하는 상응하는이라는 얘기야 상응하는 수를 손가락으로 둘 나타내고 싶어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지? 4개는 이렇게 5개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그렇지? 이거 철자 조심해야 돼 앞에 CEO가 붙어가지고 R이 하나 더 들어가요 R이 2개야 corresponding 어휘 문제로 출제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철자까지 꼼꼼하게 기억하길 바라면서 계속합니다 This makes the number easier to remember for the audience 그렇죠? 기억하기 쉽게 만든대요 밑으로 가요 A tiny bit 작은 양 볼게 Any 잠깐만 우리가 아까 anything을 whatever 바꿨죠 그럼 anytime은 뭘로 바꾸면 될까? anytime 조어동사는 when whenever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whenever you wanna emphasize a small amount of something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알겠죠? 어 이렇게 잠깐만 얘도 이런 구조네 이거네 이거 이거 그렇지? 이거 이거 Show it 보여줘라 명령문야 명령 그러니까 네가 강조하고 싶어 emphasize는 여러분 철자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또 있죠 그렇지? 절대 헷갈리면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면 쉬워 PHA F 발음이란 말이야 F야 F 강조하는 거야 F 알겠죠?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이거 PA로 쓰면 틀려요 아 네가 적은 양을 뭔가 강조하고 싶잖아 그러면 보여줘 거의 이것도 거의가 중요해 어메시 전취사가 있으니까 IENG 해야겠죠 PURING YOUR THUM 너의 엄지를 둠으로써 어디다 둬 그렇죠? 함께 둬래 누구랑 함께 INDEX FINGER 뭔가 가리키는 손가락 집게 손가락이지 그렇지? 이렇게 하네요 쉽죠? 갑니다 아 그리고 노파심에 걱정이 돼서 혹시나 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들어가야 될 단어 있잖아요 thumb하고 INDEX FINGER 이거 철자 이건 기본이니까 thumb 틀리면 안 돼요 알겠죠? small, medium, large small, medium, large 어떻게 하는지 저거 show what level something 야 이거는 외우자 기본적으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얘가 게임을 해 게임을 해 원신 게임한다고 야 너 원신 캐릭터 레벨 몇이야 그때 레벨 몇이야 영어로 부를 때 what level you are 라고 한단 말이야 what level your character is now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몇 레벨이야 what level what level what level 하우스시면 안 돼요 what level what level something is 뭔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몇 레벨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 어순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lower raise 나 추고라 올려라 뭐를 너의 팔을 그리고 여기는 영작 조심해야 돼요 영작 사실 1학년 때도 1학년 때도 내실에 나와서 주요하게 다뤘던 포인트이긴 한데 전치사 위드는 아주 재미난 녀석인 게 뒤에 명사가 원래 나오잖아 전명구구지 근데 명사도 이렇게 형용사를 쓰잖아 혹은 분사를 쓰잖아 이렇게 ING 이렇게 PP형 분사를 쓰면 누구와 함께가 아니라 누가 이런 상태로 누가 뭐뭐 한 채 이렇게 해석하는 거잖아 요거 철자 이거 P-A-R-A-L-L L-L-E-L 이렇게 L이 이렇게 세 개나 있어 철자 조심해야 돼 with your hand 너의 손과 함께가 아니라 너의 손이 평행한 채라고 해석해야 돼 너의 손이 평행한 채 with your hand parallel to the ground 땅에 평행한 채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평행한 채 나란한 채 알겠지 좋았어 영작 밑으로 갑니다 메 이렇게 하면 되죠 so when you want to indicate yourself 잠깐만 당신이 당신을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이라고 해야 돼 당신이 자신을 인디케 지칭하고 싶을 때는 다 명령문이죠 bring your hand in 또 이러면 안 된다 bring your hand into earth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들 나쁜 사람이야 어디 가서 영어 잘못 배운 거야 bring your hand in bring your hand in 그쵸 예를 들어 야 쟤들 들어오라 그래 영어로 뭐야 bring them in 이제 bring them in bring them in 이거 부사예요 부사 전짓 아니고 bring your hand in 그러니까 손을 가지고 오세요 어디 쪽으로 heart 심장이나 chest 가슴 쪽으로 쉽지 여기다 명령문 나오는 거 기억하길 바라면서 거의 다 했어요 이제 you you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싸우자는 얘기니까 읽어봅니다 you can do this open hand gesture 너는 이렇게 open hand 된 동작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동작을 할 수 있다 to make the audience feel 잠깐만요 이게 문장 전체의 동사는 아니에요 얘가 동사죠 그쵸 그치만 여러분 이게 부정사잖아 투부정사한테 동사로 만들었으면 내가 뭐라고 그랬어 길어진다고 그랬지 이 안에도 하나의 생태계가 있는 거야 이 안에도 만들기 위해 누구를 어떻게 만들어 여러분의 청취자가 느끼도록 만들어 이건 여러분 동사 원형 쓰셔야 됩니다 원형 부정사 써야 돼요 그쵸 문장 전체의 동사는 아니지만 이 투부정사 구안에서는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정어고 얘가 보험거죠 그치 근데 웃긴거는 이 자식이 또 동사를 가지고 만들어갖고 또 가족이 있어요 feel included 내가 포함시키는게 아니라 남에게 이렇게 소속되었다 너에게 포함되었다라고 느끼는거야 그래서 feel included 이렇게 과거 문제를 쓰지 좋았어 너는 이 동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청중들이 아 내가 저 사람 이 화자에게 내가 속해있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쵸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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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질문 한번 던질게 하이라이트 강조하다인데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 혹은 혹은 그리고 같은 대등한 위치를 나타내는 등위 접속사에서는 짝꿍 둘이 짝이 되는 친구가 있어야 돼 나란하게 우리가 이런걸 병렬구조라고 했어요 그치 그럼 여기 강조하다의 짝은 누구야 생명이 아니라면 알 수 있어요 메이크죠 그쵸 하이라이트를 하이라이티드 같은거 쓰면 안돼 이게 외우지 못한 친구 공부 못한 친구들은 앞에 ED가 있으니까 또 ED 싹 바꿔놓으면 맞았는지 틀렸는지 헷갈린다고 그러면 안된단 말이야 그치 너는 이 오픈 앤 제수를 취할 수 있어 왜 두가지 목적이야 첫번째는 뭐야 상대방이 너에게 소속되었다고 느끼게 해줘 두번째는 뭐야 강조할 수 있는거야 알겠죠 얘랑 얘랑 병렬이라는거야 그리고 뭘 강조하는데요 뒤에는 당연히 접속사가 나오겠지 접속사가 나오니까 당연히 여기도 주어 서술어가 또 나오겠지 그리고 이렇게 명사 뒤에 주어 서술어가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묶어서 수식을 합니다 어디까지 묵나요 첫번째가 아니라 두번째 동사까지 묵는다 했잖아 그치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이 두가지 기억해야 돼 첫번째 첫번째 대철에 강조하다 뭘 강조해 something you are talking about 한 번에 읽어야 돼요 네가 말하고 있는 어떤 것이 네가 말하고 있는 어떤 것이 여기서 왜 about이 들어가야 되냐면 생각해봐 you talk about something이잖아 우리가 보통 명사 뒤에 주어 서술어가 나오고 이렇게 수식할 때는 야 여기 관계대명사 뭐가 생략되어 있니 아 원래 여기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는 거 보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관대 여기 오가 목적어란 뜻이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나봐요 그래 여기는 누구의 목적어가 생략돼 있는 거야 전치사 맞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여기 원래 어떤 게 들어있는지 생각을 해봐 you are talking about something이잖아 얘가 원래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you are talking something이 아니잖아 그치 about something이잖아 그래서 혹시나 시험 문제 어바웃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걔보다 더 중요한 건 뭐야 주어 동사 무슨일지 소일지 이것도 신경 안 쓰고 있으면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여기도 앞에 있는 이 목적어 이 목적어가 어떻게 수식받는지 한번 볼까요 you are speaking 이렇게 똑같죠 명사 나오고 주어 서서로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수식이야 그런데 아니 그러면 여기도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목관대가 생략이다 맞아요 그런데 누구의 목적어냐면 speak의 목적어가 아니라 to의 목적어지 왜 그러냐면 주어가 speak to the people 이런단 말이야 speak the people 이 아니야 speak to the people 이란 말이야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할 때는 don't speak me가 아니라 don't speak to me 라고 하잖아 don't talk to me 라고 하잖아 그죠 don't say to me 라고 하잖아 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the people you are speaking to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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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 이번에 지문이 너무 쉬우니까 우리 시험의 난이도를 한번 높여봅시다 라고 해갖고 출제를 했어 그러면 최악의 용어는 뭐야 여기 끊어서 여기서부터 영장 내면 최악이야 병렬구도 신경 써야지 feel included 봐야 되지 그치 그리고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관계절인데 전치사까지 예쁘게 잘 써줘야 되고 동사의 수일치도 봐야 돼 근데 여러분 학교 스타일 뭐야 하나만 틀려도 다 틀리잖아 이거는 구조분석도 잘하면서 내가 손으로 몇 번 영장을 해봐야 되는 거야 이런 복잡한 구조는 틈틈이 또 이런 애 있어 공부하라고 했더니 하루 날 잡아서 영어 확 공부하라고 했더니 똥멍청해도 그런 똥멍청해도 없어요 세상에 반복적으로 자주 보는 게 좋은 거야 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까먹거든 까먹기 전에 다시 보고 까먹기 전에 다시 봐야 되는데 오늘은 몰아서 영어만 3시간 하자 이런 애들은 보통 학습지능이 낮은 거예요 그럼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단속을 안 한다고 또 했어요 Make sure Make sure는 여러분이 대주어동사를 쓸 수도 있고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 투어부정사를 써도 된 아 그죠 그래서 Make sure to Make sure that 주어동사 꼭 주어동사 한다 이런 뜻이죠 꼭 Use opening 오픈핸드를 써야 된다 4D gesture 이렇게 하면 안 돼 Don't point your finger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누군가 이렇게 이런 얘기죠 진짜 마무리하자고 야 이제까지는 Try 아니 저 제목이 시험에 나올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보자 이제까지는 거의 Try to 부정사 노력하다가 나왔는데 노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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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요? Try not to 뭐뭐 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뭐뭐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보세요 기억나지 그지? 근데 Try the ing가 이게 오리지널 뜻이야 시도하다 한번 해봐 이게 Try ing야 그지? 그래서 Try giving the following speech 아래와 같은 말을 한번 해보세요 Using the appropriate gesture 사용하며 이렇게 하면 돼죠 문장의 뒤에 ing가 나오면 뭐뭐 하며 이렇게 하면 돼 그치? 적절한 제스처를 사용하면서 보자 이걸 읽고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보라고? Do you know that? 알고 계셨나요? 접속사니까 이 안에 주어선으로 찾아야 되는데 주어가 원이야 One out of three One out of three 그럼 셋 중 하나 셋 중 하나 셋 중 하나 그죠? Out of는 그런 뜻이라고 했지 그래서 미국의 세 아이 중에 한 명은 사용한대요 근데 사용하다에 뭐가 붙어있어? S가 붙어있어? 왜? 주어가 원이니까 사용한대요 스마트폰을 before 뭐하기도 전에 he or she learn how to talk 말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전에 I'm sorry 갑니다 They play games 게임도 하고요 watch movies on it 스마트폰으로 영화도 봐요 Don't you think? Don't you think?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쵸? Don't you think? That's a serious problem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 요기는 출제는 안되고 요기 좀 잘 봐야 돼 My opinion 내 생각엔 말이야 아휴 봐봐 내 지겹지 여러분이 이 1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법이 어떤 건지 잘 봐둬야 돼 Spending time 시간을 쓰는 거지 어디에다가 스마트폰에다가 언제 At such a young age 해석 어떻게 하지? 지격히 하죠 그렇게 뭐뭐한 명사 일종의 강조 용법이야 아니 시간을 써? 스마트폰에 At such a young age 그렇게 어린 나이에 이게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주어고 동사는 어디서부터야? 여기서부터죠 Get a big effect on Children's value 아예 발달해 아예 성장에 나쁜 영향을 끼칠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은 뭐냐면 아 이건 네모 이거는 영투더작 쭉 봐봐 야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생각해보잖아 영작을 무슨 기술을 세워서 영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되게 쉽다고 큰 마디 뚝뚝 나누면 돼 근데 영어로 말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건 필수적인 일이에요 라고 할 때 It's necessary 먼저 가는 거야 누가 뭐하는 게 필수적이야 부모가 기다리는 거야 그죠 For parents to wait 여러분 이런 거 배웠을 거야 For 목적어 투 부정사 이렇게 쓰면 이 둘이 무슨 관계야 의미상의 투어 의미상의 서술어 그죠 기억나지 그래서 It's necessary for parents to wait 여기가 두 덩어리 혹은 한 덩어리로 가져와야 돼요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접속사죠 언제까지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여기 언티를 또 한 번에 처리하면 돼요 Their children are older 아이들이 조금 나이가 더 들 때까지 여기다 끊어줘요 이거 마지막 Before 뭐하기 전에 라는 접속사죠 이게 접속사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접속사니까 주어동사 주어동사하기 전에인데 여기서 그들의 아이들 혹은 여러분 부모들 이라는 말이 앞에 있으니까 여기 있는 주어를 생략하고 어떻게 해버렸어요 ing 처리해버렸죠 그래서 letting 허락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치 다시 이리 와봐 이게 원래 뭐냐면 Before 그들이 허락하기 전에 그쵸 허락하다 뒤에는 뭐 나와요 목적어가 보호하도록 물론 이 보호자리에는 원형 부정사가 나옵니다 이것도 잘 알아야겠죠 근데 아니 부모가 앞에 있어 안 쓰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뭐 한 거야 ing 붙여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건 뭐야 단모음 플러스 단잠이잖아 그러니까 t가 하나 더 들어가 쌍 t라고 쌍 t 철자 조심해야 돼 영장 나오면 알겠죠 Before letting them use a smartphone 스마트폰을 사용하도록 허락하기 전에 다시 한 번 가보자고 머릿속으로 정리해봐 필수적이다 It's necessary 누가 뭐 하는 거 for parents 부모가 wait to wait 기다리는 게 필수적이죠 언제까지 until their children are older 아이들이 좀 더 나이가 들 때까지 Before 뭐 하기 전에 letting 허락하기 전에 여기까지만 나와도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야